언니 그래도 있잖아 언니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도 다 보이는데 갈라오? 아 가시는 길이 너무 바쁘다 어이구 언니가 보따리 보따리 물 많이 들고 아유 물 맛있게 드세요 참 비빙하시더라구요 5.8% 5.8% 6.9% 6.9% 6.9% 5.4% 6.9% 이제 잘命 9.7% 9.4% 10.4% 10.4% 11.5% 11.5% 내 영혼은 그리지, 당신의 영혼 한국의 신의 영혼이 어쩔 수 없을까요 성란이 그대여 내가 섬에 나를 흘러내려 이 노래마다 우리 아미에 서로 간절히 원한 이별만 이루어질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갈라오는 날이 날씨가 이 세상이 나니 그 앞에 쓰면 당신을 기다릴게요 나는 얼른 당신만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무섭게 하여 세상이 우릴 갈라 누구도 불리풀다 비가 시네요 이 세상 난 그 끝에도 쓰던 당신을 기다릴 테요 나는 아찔 당신만이 내가 사는 이유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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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노래를 몇 곡 부르는데 손님이 너무 깍차가지고 이럴 때는 그냥 마음이 흑족하네 없으면 없는대로 있음 있는대로 살아가는거다 동글동글 살아가는거에요 저분들도 각자 갈 길이 바빠가지고 그냥 아휴 아니 가세요 또 오시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관중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것도 참 해색빛으로 오늘은 뭐 날씨도 좋고 그런데 미세먼지도 지금밖에 없는데 우리 여자는 그렇게 파리색으로 되어 있답니까 감사해요 가자 태울 도둑 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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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아 4 으 5 으 으 예 이낙은 새풀 도둑가 저녁 애들 울어내들 도둑맞은 내 청춘에 아쏘 내 영원은 도둑가 아줌없이 도둑놈이야 기다리며 전까지 끌자맛은Hubbers Geez 내 그يد 시간 아사도 이 cay пад다 수ón 이낙은 새풀 elect 이 몫을 세골 도루와 어젯어젯 한여대 그녀 우울할 때 그녀 고등하준대 성춘해 한여밤에 살리듯이 웃다가 오늘같이 살리듯이 사버린 이 몫을 세골 도루와 어젯어내들 불안해들 고등하준대 청춘해 고등하준대 청춘해 고등하준대 차렷 격례 아니 근데 그 돼지에 하필 다 앉아계시나 돼지들이 무거워서 어찌 그렇게 참고있네 말도 안하고 얼마나 순한 돼지였으면 그렇게 무게를 이기지도 못하는데도 그렇게 마음소리 안하고 가만히 있네 오빠야들 돼지가 무겁다고 나한테 살짝 그렇게 얘기했거든 동상 위에 제발 좀 앉지 말라고 그러든지 말든지 웃기만 하고 있네 웃지마 돼지가 싫어하잖아 복돼지인데 그 복돼지 그 복돼지를 이렇게 따둡거려줘야지 턱 앉아가지고 아이고 어찌어있을까 손님이 한 분 딱 계시네 천명 한 명은 우리 천명으로 따지거든 오빠 엄마하고 두 분이 오시네 어때 뭐 오빠도 앉을거야? 오빠도 여기 앉으시면 안될까? 귀가 잘 안될까? 귀가 잘 안될까? 극하니까 또 두 분 다 같이 꺼내는 걸 좋아할 수 있어서 니 억도 주여 자칵도 부활신 부활 매상 자칵 사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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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는 나랑 지구 과일 실도는 영영당 오아 아멘 내 아멘 한마음 좋다 허허허 좋다 이리 힘을 지지지 않자 아시래 아무도 담섭 영어로 할 때 담섭도 못해 영원토별을 가라시는 땅만 열면 청산에 청봉지여 우려를 잔잔하고 번질내려 우리 땅만 열면 엉덩 조에다 우리 힘을 찬지 않아서 열심히 쉬어다 맘도 담섭 영어로 할 때 맘장 속에 괜찮고 성경씨 맘장 속에 오오오오아 수고한 주변들 맘압아 주시오오오 오오오오오 우리 땅만 촬영 격리 조선일이야 오빠가 다 앉으니까 어우 내가 감격해가지고 눈물이 다 나려고 그러네 오빠 너는 또 언제 왔지? 지금 왔나? 오빠 니가 언제 안 저기 가지마 아니 어? 뭐야 어? 난타하자고 어 우리 난타 저기 난타할 거니까 좀 보여주세요 언니가 우리 난타할 거니까 좀 쳐다봐 우리 난타 두들길 거니까 여러분 여기로 좀 오세요 자 끝나고 제가 다시 마이크 잡겠습니다 자 난타 들어갑니다 아이고 힘들어 손 좀 쉬고 아이고 앵커도 아무도 안 내서 잘됐다 힘든데 아이고 아니 그 소름 시험시험 안해도 괜찮겠어요? 아 물 좀 한 컵 먹고 아 물 좀 주세요 물 한 컵 마시고 마시고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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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얘가 약을 좀 잘못 먹어서 젊었어 그렇지 늙었어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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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오셨었구나 죄송해요 노래같이 않도 오빠들이 많이 와서 노래해야 돼 그거 안무 치는게 힘들어 탈거 가지고 히히히 미끄나 말그나 아 나 이 오빠가 오늘 있잖아 배가 마음에 드네 저기는 이 폼에 안해 이거 말고 저기 물이 가락티 쓰고 주세요 아 또 힘든거 또 작업을 해야지 언니들이 눈빛 보니까 조카 시내가 뭘 부를 거냐고 쳐다보고 전부 다 나이방을 쓰고 말이야 아휴 나도 돈 벌어만 좀 나이방 좀 하나 사야될라 그래서 당장 필요한게 나이방이야 호흡 언니 정말 멋있다 강남여자 같애 어디서 왔어 강남 서초동에서 오셨나 내가 강남 서초동에서 살거든 지구석이 왔다 갔다 한다 목동 살았다가 쫓겨나면 서초동 가고 서초동에서 쫓겨나면 목동 가고 그래 어? 나이방네 나이방도 모르는 인어 경상도 사람이 썬그라스 썬그라스가 나이방 아니다 너무 가시나요 어 나이방이라 그런다 그거 보고 내가 어릴 때 알아뜨렸죠? 알아들었죠? 알아들었잖아 해고 이거 해고하면 안됐다 얼마나 잘하는지 해고했다며 내가 잘리는게 내가 잘리는게 훨씬 낫다 빨리 디스코 매트리 추세요 박수쳐 박수쳐 야스는 이슬씨는 이시에 아라니여 아리 suppressed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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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